. 내가 직접 찾아가는거 처음인데.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거죠? 근데 바다를 건너야되네. 저 만들고요. 어? 이거 뭐야.. 나 여기 갈 때 뒤지면 어떡하지? 여기 가디언 나오는거 아니야? 으아아아악! 미안해 그 짓겠. 개 깜짝 놀랐어. 아니 갑자기 눈 까리가 나. 저 연출 바꿔라. 마크가 괜히 씹고서 게임이 된거야. 아 저런거 어린애들이 보면 심장질을 디즈.. 땅이 안보여 시청자밖에 안보이.. 아 이럴때 엔더진주 좀 남겨놓을걸 멍청이같이 이걸 엔더의 눈으로 다 바꿔버려가지고 어우 깜짝아 아 맞다 이거 걸렸지나? 그냥 갈게요 어 뭐야? 아 여기 정가운데 있나보다 아니 왜 계속 나무에 걸리냐고 습에 있다는건가? 아 여기 아래있나보네요 아아..찾았네 이제 길을 파고 들어가라 왠큼? 오 나왔다 드디어 나왔네요 어 하나도 없는데? 감옥이예요 여기? 어이씨 어 야 바로찾았다 나 오오오오오오오 어찌 됐든 자 여기에서 영상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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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